마흔입니다 물 먹었나? 입이 촉촉한데? 물 먹었더니 부족한usstarch weighted 물 먹었더니 마저 당황 앉아 요거트래요 요즘 강아지용 요거트가 막 나온다고 하던데 저기 간식 있어가지고 절로 간다 마음 아까 전에 산책 간다 산책 간다 해놓고서 마음이 산책 진짜 좋아하거든요 산책? 산책하면 갸우뚱해요 맘아 산책할까? 안돼 요즘 계속 밥 안 먹고 간식만 먹어가지고 또 버릇 나빠진다고 간식 많이 주지 말래요 기다려 더워요 기다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이거 되게 신기하잖아요 여기까지 기다렸네 나도 양정은에게 먹여보고 싶어 마음이는 여자야 남자야 마음이는 수컷입니다 혜원 하나 둘 한편 바닥 브이라이건 아이고 깜짝아 아 깜짝아 윙크 해달라고요 밖에서 누나 브이로그 보고 있을텐데 윙크 안 돼요 봤나보다 웃고 있어요 지금 아까 마음이가 윙크 하는거 봤다고요 마음이도 하는데 내가 못하네